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저는 지금 잠깐 아쿠정 밥 먹으러 가는데요 아쿠정은 정말로 가볍게 밥 먹는 데가 많이 없어요 냉면집도 있긴 한데 다 있긴 한데 그렇게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고가 음식점 되게 많은데 정말 저렴하게 맛있게 먹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저번에 한번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촬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뽑은 여기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말아 여기 이명 엄마 드려 가지고 손님 더 기다려야 돼 오늘은 비빔국수 말고 메밀 물막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아니 같이 있으신 분이 체하신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이제부터 일상도 좀 올리려고요 너무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서 재미없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일상, 먹방, 쇼핑하기 등등등 올려보겠습니다 비주얼 끝내 줍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 보이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정심을 맛있게 먹고 저는 샵으로 복귀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한 다음 다음 이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좋아요 안녕